아우, 자꾸 가스가 나오네. 방구가 그냥 뿅뿅 나올 것 같아. 아우, 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. 아우,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. 어, 나 쟤 아는데 쟤 우리 앞집에 사는 애 아니야. 누렁아, 누렁아. 그때 협박해서 개뼈 하나 뜯어먹었더니 무서워서 도망가나 보네. 미안하네. 아우, 배에서 신호 온다.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. 아우, 아파라. 아우, 다 왔다. 오늘 너무 무리했어. 내 똥꼬가 너무 아파. 아우, 빨리 올라가야지. 화장실도 가고 싶다. 아우, 한 살 더 먹었더니 관절이 아파서 이거 계단도 오르기도 힘드네, 이거. 아우, 힘들어. 아우, 이것도 못 올라가면 개가 아닌데. 아우, 개땀난다. 엥? 우리 엄마 또 쇼핑 잔뜩 했구만. 아우, 하여튼. 아우,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어디 간 거야? 아우, 나 배 아픈데 큰일 났네. 어디 갔지? 엄마! 아우, 방구가 막 나오려 그래. 아우, 신호 온다. 아우, 신호 온다. 아우, 신호 오네. 아우, 이거 똥 마려운데 큰일 났네. 이거 묶여 있어서. 아우, 이거. 아우, 똥 나와. 아우, 풀러, 풀러, 풀러. 나 똥나게. 아우, 이거 똥 싸기 직전이야. 아우, 빨리 풀러, 풀러. 아우, 조금 나왔어. 이거 큰일 났네. 아우, 이거. 오우. 어머나. 아우, 어떡해. 아우, 나왔어. 아우, 이거 어떡하면 좋아. 아우, 이거 큰일 났네. 아우, 나왔어. 아우, 나와. 아우, 나온다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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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면 좋아. 나왔어. 이거 어떡하면 좋아. 이거 엄마한테 맞아 죽게 생겼네, 이거. 어머나, 이거 어떡하면 좋지? 아우, 이거 냄새. 아우, 이 똥 냄새. 이거 어떻게 빼. 아우, 이거 큰일 났네. 아우, 이 놈의 방구는 왜 이렇게 자꾸 나와? 아우, 냄새 지독해. 아우, 이거 무슨 냄새일까? 무슨 냄새지? 아우, 궁금하다. 나도 뭐 먹었는지. 아우, 또 나온다. 또 나와.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, 아우. 소리가 너무 맑다. 이건 악기야 악기. 끝내주는 악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